구미 원룸매매 전문 부동산 구미 부동산 이야기 이소장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매물은 구미시 봉곡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입니다. 해당 건물은 2013년에 승인난 건물로 기본연식도 좋은데 이번에 신축화 공사까지 진행 중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인성이 좋은 건물이고요. 건물 바로 뒤편이 상권도로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교통편의는 물론 임차인들의 높은 생활편의까지 전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처럼 약 3,500평 크기의 봉곡테마공원까지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매물, 상세정보 영상 후반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물 앞에 나왔습니다. 8m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주거 밀집지역이지만 본건물처럼 신축화 컨디션에 건물은 거의 없기에 수월한 임대관리가 보장된 건물입니다. 건물 전면부 모습입니다. 하부 대리석으로 마감해 더 깔끔하게 보이는 외관입니다. 주차장입니다. 곧 깔끔하게 도색 시공할 예정입니다. 주차가능 대수 9대입니다. 건물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깔끔합니다. 세대 구성은 2층 미니 트룸들 트루밀 원루밀 3층 미니 트루밀들 트루밀 원루밀 4층 미니 트루밀들 트루밀 원루밀 총 12가구 구성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트루밀 내부 안내드리겠습니다. 거실 아트월을 대리석 느낌의 폴리싱 타일로 시공해 럭셔리한 디자인이 예상됩니다. 방 내부는 일반 도배로 시공했구요. 화장실은 비앙코 타일로 작업했습니다. 아직 장판은 작업하지 않았음에도 깔끔한 내부가 예상됩니다. 옥상입니다. 매물 상세 내역 안내드리겠습니다. 매매 예상금액 8억 6천만원입니다. 대지 84평, 건평 154평, 보증금 5억 7백만 융자 3억, 이자 공제 후 순월세 223만원, 인수금 5천 3백만원입니다. 주변 인프라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도 깔끔한 본건물 추천드립니다. 이상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구요. 구미 수익형 부동산 전문 이소장이었습니다.